이게 이제 전번에 송영길 당대표 선택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이 나왔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준석 당대표 선택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성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당내 경선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당내 경선에서는 모바일 ALS 방식으로 많이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산 조직 즉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IP만 하면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에 1번 후보자가 가득 들어가 있으면 1번 후보자들을 전 다 조작을 해버립니다 다 삭제를 해버리고 딴 자기가 2번 같으면 2번을 꽉 그 수만큼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가 상당히 조작에 취약하다는 말씀이시죠 아주 취약합니다. 그건 진짜 사용 안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국민 여론조사도 주로 많이 ARS 사용하죠 ARS를 합니다 조슈아 씨 ARS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대개 네 ARS는 자동응답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텐데요 예를 들면 전화나 인터넷이 잘 안 된다든지 문제가 생겨서 고장신고 같은 거 그리고 차가 고장 나서 응급출동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거를 전화를 해보면 은행이나 카드사도 마찬가지죠 전화를 해보면 이제 목소리로 안내를 합니다 뭐를 하시려면 1번, 뭐를 하시려면 2번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번호를 누르면 다음으로 또 안내를 해주고 또 이어서 번호를 누르는 등의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ARS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표도 ARS로 진행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이라든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차량 고장신고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이렇게 경선이나 이런 것을 맞추고 나면 언어가 유행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차 떼기 이런 말이 유행했으면 지금은 폰떼기 이런 용어들이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폰떼기라는 것이 아까 ARS 결과를 특정 부분을 다 완전히 없애고 특정 부분을 집어넣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전번에 민주당 당대표 선택 과정도 마치고 나니까 폰떼기라는 그런 용어들이 막 유행을 하는데 어떻든 이런 ARS라든지 모바일 투표가 대단히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이미 옛날 통진당에서 사건이 안 났습니까 유시민 씨 측 세력이 제주도에 가서 모바일 투표를 IP를 들어가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드러나 가지고 그때 다섯 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돼 가지고 시문에도 많이 나오고 터졌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정당 자체에서 모바일 내서는 안 된다 당원 경선을 하면서 깨끗하게 큰 강당을 빌리든가 큰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하고 나서 그 당원들이 즉시 투표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나한테 손쉽다고 국민들 참여시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선거가 부정선거고 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속이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기치는 방식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이거 진짜 우리나라 정당으로서는 해설은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야가 지금 다 같은 문제를 갖고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적인 문제라고 사실은 국민 참여 경선도 참여하신 분들만 불러 가지고 현장에서 투표를 하면 됩니다 투표를 해 가지고 그 투표를 그 현장에서 그대로 개표를 해 가지고 보여주고 서울 지역 어디 동부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표가 나왔습니다 서부 지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 줘도 됩니다 되는 것을 꼭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모바일 LS를 가지고 해 가지고 마치 멋지게 하는 것처럼 정국민을 상대로 사기친다는 그 행위 지금 모바일 업자들도 저 방송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속으로 욕을 많이 할 겁니다 아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그대로 악용한다 지금 국민들이 왔는데 이게 뭡니까 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당에서 원내 당대표 선출이라든지 대통령석으로 김치를 할 때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도록 되어 있지는 않죠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자기들이 선거 지원 신청을 하면 선관위에서 일정한 부분을 선거법에 따른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고 그러고 정당 자체에서 그 내부 사항 중에서 모바일을 할 거나 LS를 할 거냐는 정당에서 결정합니다 이제 선관위에서 사실은 선관위에서도 선거법을 규정을 해가 제가 볼 때는 정당 경선도 선관위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당에서 하는 이 방식은 보니까 부정선거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제가 궁금함을 갖게 되는 것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문제 때문에 피구로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이 공천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은 다 손사리를 치지만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이 피구가 되어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의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뭐 경선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독자적으로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도급을 주듯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케이 보팅이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데도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상당히 궁금함을 갖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의무를 갖는 게 뭐가 지금 경선위원장이 정홍원시거든요 정홍원시가 옛날에 중앙선관위 상위원을 했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할 직에 상임원 계셨는데 그분이 선거법을 하고 내부 이런 전산조직을 안 한 것 같으면 절대 모바일하고 ARS는 안 할 뿐입니다 그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문상부라는 사람이 조혜조와 같이 패거리인데 부정선거한 자예요 그 자가 지금 국민의힘의 당에 지금 뭡니까 경선위원위가 위원으로 들어간 거라고 했습니다 아 문상부시가 문상부시 유명하죠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홍원시는 진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했는데 저리 전산조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상태에서 모바일하고 ARS를 선거하려는데 100% 부정선거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거는 그 IP를 철저하게 숨겨놓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숨겨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후보자들한테 다 줘야 되고 안에 들어가서 버릇시키게끔 하고 요지경이네 요지경이네 진짜 그래서 국민들이 아주 원성이 많거든요 왜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가 안 돼 있는데 국민의힘의 경선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그 문제만을 선관위 쪽에 옮겨주느냐 선관위가 대응하게 하느냐 조슈아 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공병호TV라든지 바실라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미 정보를 드렸기 때문에 부정선거 거의 전문가들이 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좀 많이 살펴봤던 게 국회의원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도 그리고 기타 다른 지방 다치잔치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선거도 부정이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으면 파트너 hs라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다른 선거도 대체로 많이 부정 상황이 나왔다 이런 걸 설명을 했었는데요 저도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만 당내 경선이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리고 통합당 국민의힘당 이런 당내 경선에도 선관위가 관여를 해서 부정선거를 해왔다라는 그 내용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금 당내 경선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현재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황교안 후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교안 후보가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가장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경선도 소용이 없고 대통령 선거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번에도 조작할지를 누가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제 토론도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대표들이 다른 경선 참여자들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순간 경선 불복 혹은 아름답지 못한 선거 이런 이상한 쓸딱이 없는 얘기나 하고 여권 그러니까 야권이 분열이 된다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이 상당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 경선에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선을 할 때 경선 내부에서도 조작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경선도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과연 조작을 안 하겠는가 표를 뺏는 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조작을 안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의 표를 강제로 빼앗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통합 국민의힘 당이든지 아니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낙연 후보의 표를 이재명이 뺏어가는 당내 경선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중요한 현재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방송에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오늘 한성전 전 위원장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내용은 2017년 경선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을 우리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면 조금 전에 조슈아님이 소개한 것처럼 파트너스 hstv를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에는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그 밖의 또 대선 이런 부분에 대한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조하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사회로 부정선거 자체가 그냥 그것만 특별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져온 그런 사건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